최근 관동지역에 계속되는 지진운의 출현과 더불어서 관동지역 지바연, 이바라키연, 가나가와연에서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가와연의 지진은 관동대지진 발생지역과 가까운 지역이기에 우려스럽습니다. 2월 1일에 관동지역 가나가와연의 경우 3.8의 지진의 진원의 깊이는 100km입니다. 이에 대하여 호주의 지진학자가 사가미만의 대폭발을 흘려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의 화산폭발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지진의 진원의 깊이는 얕은 지진이 많아가요? 우리가 지진을 이야기할 때 지진이 발생한 깊이, 진원이라고 부르는 진원 심도가 70km보다 얕으면 천발지진이라고 그러고, 70-300km면 중발지진 300-700km까지를 심발지진이라고 하는데, 천발지진 중에서도 지하 11km, 바로 지표면 아래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표에너지 전달이 빨라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발지진의 경우에는 해저와 산의 폭발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깊은 지구 구조에서 지각의 평균 두께가 얇기 때문에 판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은 얕은 지진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7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5만여 권의 대규모 지진 중 진앙의 80% 이상이 7km 이내 4%만 300km 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7년 전 2015년 봉 수백km 지하에서 일련의 기이한 지진 현상,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 해안에 큰 진동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지진의 규모는 7.9였으며, 진앙은 지표면에서 750 떨어진 맨틀 하부에서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예전부터 맨틀 하부에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믿었는데, 이는 이전의 관측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일본에서는 신발 지진에서 강진이 자주 발생할까요? 맨틀은 지각 아래에 위치하며 깊이, 물질 형태, 운동 법칙에 따라 상부 맨틀과 하부 맨틀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부 맨틀과 상부 맨틀의 경계가 지표면에서 약 700km 아래에 위치하는데, 당시 관측된 지진이 이 경계를 넘어섰고, 규모 7.9의 강진 이후부터는 2018년부터 수차례 여진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2015년 일본에서 발생한 신발 강진은 진도와 규모 면에서 상당히 컸으며, 일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진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신발 지진은 얕은 지진만큼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깊은 신발 지진은 진앙에서 지표면까지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